오늘 산책하러 가는 게 어때요? 산책이 아니라.. 몰라 산책이지 산책이야 차로 갈 수 있구만 찾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차 못 들어 도시길 산구로 절로 가는 길 아빠 여기 구경금지어가 있잖아 그럼 아빠는 침대길 금지야 이거 이거 나팔곱씨야? 그건 아닌데 나팔곱씨야? 그건 아닌데 나팔곱씨 뭐했는데? 이거 뭐야? 그러네 근데 그거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도 있네 이게 어디가? 제주시 중심부야 이거 한자야 이거 한자야 왜 좋아? 아 하나 초이 콱! 쩔기 쩔기 쩔기야 너무 더 맛있어 김수진 그만해 김수진 김수진 아 부르네? 뭐야? 말아줘야 돼 세 개만 더 오는 거야? 엄마 엉뚱하고 말아줘 파티 엄마가 나가고있다 엄마가 나가고있다 아빠 아빠 옆에 엄마 저기 카페있다 저기 바로 옆에 저거 제주가 아니라 세준데 몰래서 다행히 뭐야? 엄마가 더 잘 들은데? 자, 끝까지 한 15초 정도 오게 보자.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아빠가 쓰러지겠어! 아빠가 쓰러지겠어! 아빠 쓰러지겠어! 쓰러져, 아빠! 언니, 동생 업어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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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경제가 남은 것도 아니야 네? 쟤? 가. 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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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